네 네 네 이쪽도 원래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쪽도 또 마음속이 좀 안 맞거든요 틀지 않은 문제인데 조금은 필요하면 좋겠습니다 아 다시 해서 직전이 네 몇시 전에 좀 여자로는 차를 때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실제 안 보겠습니다 이제 또 계속 웃음이 안 나오고 충격이 안 나오고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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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